네, 지금까지 홍보 온 아이돌 겸 홍보단장 네, 다시 할게요 아니 아니요, 말이 지금까지 홍보 온 아이돌, 홍보단장 겸 2PM의 준케이 홍보단장 겸 하이라이트 Y.O. U.N.I.T!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돌라스쿨 홍보 오늘은 여기서 오! 안녕! 안녕! 정답! 맞죠? 맞아요, 저는 정말 시원하게 외칠게요 패스! 천천히, 천천히 자, 바로 가까이 가운데서 자, 준비되셨죠? 잠깐만 아, 먼저 뭐 낼지? 네네네 아, 저는 아, 먼저 뭐 낼지 얘기를 하시면 제가 얘기해요 오! 오! 역으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아이고! 제가 가위바위보 못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영 씨, 저는 가위바위보 못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가위바위보 못해가지고 계속 저는 이제 그 제일 힘든 거를 했었어요 아, 가위바위보 못해서 저는 그럼 남자니까 주먹 내겠습니다 주먹이요? 아, 네 그럼 저는 이기기 위해 바를 내겠습니다 고작이요?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홍보은 아이돌 렌 그리고 우리 하성운이 제23대 홍보모델이 네, 지금까지 홍보은 아이돌 홍보단장 겸 2PM의 준케이 네, 1일 홍보단장 겸 하이라이트 손동훈 저는 렌 저는 성운이었습니다 네, 아돌라스쿨 홍보은 아이돌 오늘은 여기서 OFF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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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는 누구예요? 24? 24 24 아 아 이게 리메이크 노래 리메이크 노래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 근데 이게 리메이크 노래인데 리메이크 가수를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들려주실 수 있어요? 아니 죄송한데 카메라가 저기 잡고 있거든요. 저희 등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인사해, 인사해. 안녕. 사랑해. 하트 좋아요. 자, 저 2층. 이렇게 이렇게. 저거랑 이거는 하나 할 것 같아요. 아, 2개 할 것 같아요. 나도, 나도 2개 할 것 같아요. 나 3개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끝, 끝, 끝. 시작! 이 장면. 이 장면. 저희는 조금 이따가 뭐 먹을지 정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골든차일드의 리플레이.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저거보다. 위너 선배님의 I love you. 씨앤블루 선배님의 메토리아. 정답! 진짜. 진짜. 다 너무 잘해. 오, 진짜로. 이거는. 감사합니다.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굿. 좋습니다. 어떤 제보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많이 찔리는 게임인 시간이었긴 했고요. 정말로 다음부터는 프롬포터를 확실히 가리고. 뱅의 어떤 부분을 들으신 거죠?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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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요. 반가워요. 아, 반가워요. 여기 다정하네. 다정하네. 아, 굉장히 정이가드라고. 아, 진짜. 진짜 정이가드라고 다정. 오케이, 다정함. 오케이. 김다정. 김다정씨거든요. 네, 다정함. 아니, 아니, 아니. 못합니다. 아까 잘하신다, 세 분이. 네, 고소. 뒤로 떠주시면 참 감사하게. 무슨 소리세요. 네, 네. 왜 그러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늘 밤은 정말 편안하게 가고 싶습니다. 다섯명 다같이 움직였어요. 그럼요. 한 분 중에 한 분 없으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니까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방금 반말 나온거 아니에요? 잘해. 그러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선택이 다 끝났죠? 저는 웬만하면 재미있게 5대0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우! 고마워요. 장관입니다. 장관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자리를 굉장히 감사하게 하고 있고요. 레전드가 케플러의 예서씨가 제가 안경을 쓰고 기왕이가 예서씨 사인까지 해서 그 분이 굉장히 그 만화 캐릭터의 어떤 한 장면처럼 그렇죠. 이 다음을 이제 장식하실 분이 바로 우리 고맙습니다.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컨텐츠가 많은 방송은 처음 지금 약간 넋이 약간 나가있어요 지금 괜찮아요. 여덟시 20분? 여덟시 20분? 여덟시 20분? 약간 요런 이런 자세히 보니까 더 놀래? 네 알겠습니다. 볼든차일드가 최악 미션곡은요 네 죄송해요 이쪽으로 오셨어 오늘은 여기서 안녕 안녕 고생했어 바이바이 이따 봐요 안녕 장주씨 장주씨 찍어주시고 마이크 빨리 떼려고 했는데 우리 준케이 단장님의 특징을 살려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긴장돼요 이거 만약에 저나 동훈씨한테 맡겼으면 이건 진짜 이거 형 화낼 수 있어요 아니아니요 저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저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그냥 조글로 그림 잘 그리면 저는 막 울어보거든요 저는 진짜 우리 동훈씨 진짜 진지하게 예전에 저희 리얼리티에서 동훈씨 예쁘게 그려주고 싶어서 한번 그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동훈씨가 화가 났나요? 아 저는 이제 진짜 진지하게 예쁘게 그려주고 싶어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유연함을 뽐낼 수 있는 동작 하나 와우 형분들은 저는 갈 사람이고 남을 사람입니다 로고 저는 갈 사람이고 남을 사람입니다 로고를 좀 받아주시고요 아 네 하나만 하나 하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많은 척이라도 다음 미국이 어디 마시는지 잘 알았어요 일상은 맛있네요 뭐 준비되셨나요? 저희는 뭐 준비는 늘죠 이게 그 한 곡이 굉장히 사운드가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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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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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습니다 저거는 걸그룹 댄스였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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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어? 러브다이브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저도 이거 저번에 했을 때 계속 이거 이거 계속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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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제 많이 보셨는데 어? 너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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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괜찮아요? 어? 이거 괜찮아요? 노무다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열심히 하고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 진짜 어디 꺾인 거 같은데 아 혹시나 라이트분들이 걱정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아 네네 왜 또 울어요? 리얼 아이였어 아 아 저희는 많이 본 광경이라 지금까지 홍보 온 아이돌 겸 홍보단장 네 다시 할게요 지금까지 홍보 온 아이돌 홍보단장 겸 2PM의 준케이 홍보단장 겸 하이라이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오픈 안녕 4 짐벨러 착수 5번이 해볼까요? 아 이거 홍보단 역전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 채용이 형의 목소리가 엄청 크기도 해요 깜짝 놀랐어요 일단 한번 해볼까요? 쇼크 근데 겹치면 되잖아요 쇼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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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혹시 뭐 소울푸드? 저는 떡볶이죠. 선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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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도 여기서 주셨듯이 육회. 다음에 육회 꼭 같이 한번 먹어요. 진짜로 육사심이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다음에 육사심이 같이 한번 먹도록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표정이 중요한거죠? 표정. 가볼까요? 음악 주세요. 아 멈춰야죠. 아 멈춰야죠. 아 멈춰야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You are my cherry. 얌. 얌. 뭐 없는 내 방안 같겠구나. 그거 괜찮아요? 뭐 뭐. 그거 괜찮아요? 아니 뭐. 두 글자니까요. 두 글자라고. 형님 생방송인데. 얼굴 주무시면 어떡해요. 돌아다닌다고요. 여자 이름?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정씨? 저는 다 다정하게 지내고 있고요. 오늘 뭔가 우리 둘 되게 솜사탕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오늘 의상을 맞춰 입었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어제 3시간 정도 저희가 통화를 했죠. 3시간 정도 저희가 통화를 해서. 의상을 뭐 입을지 회의를 하고. 정말 회의를 하고. 회의 끝에 저희가 이렇게 골랐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어제 3시간 동안 통화를 해가지고. 네 네. 의상을 오늘 청청으로 맞췄어요. 아니 저번 주에도 맞췄는데. 솜사탕 룩으로. 네 네. 오늘은 어떤 룩인가요? 청. 청청룩이죠. 청청브라더. 브라더 패션. 청청브라더 패션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2000년생에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MZ세대에서 M입니다. 2000년에 태어났죠. 밀레니엄 베이비스. 밀레니엄 브라더스. 그러니까요. 지금. 지금 혹시 다 적었나요? 네. 태균형도 너무 보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요. 어제 보니까 키가 더 컸더라고요. 더 컸어요? 네. 키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커지더라고요. 참. 네. 우리 태균형님. 또. 이 방송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시간되면 또 나와주면 참 좋겠네요. 오늘 사실. 우리. 여기 생일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오늘 또 생일인데. 네. 생일날 스케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생일날 야둘레스코를 찾아준. 또 우리. 오늘 이제 저기 승민군의. 아. 생일이죠. 생일 좀 축하하면서. 생일 노래 한번 부를까요? 생일 노래. 우리가 또 이제 초를 키기가 좀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방송국이니까. 다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멤버들이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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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데? 왜 형 시키지?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너 기분 한 번 기억나? 네. 기억납니다. 그만 할까요? 여기까지. 아니, 아니, 아니. 괜히 하자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친해지는 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타임 뭐 많이 해봤어요. 끝나고 나서가 이렇게 되네요. 저절로. 아, 알았어요. 왜 다 써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가요. 네, 좋습니다. 저기요. 야, 저희 단장님. 아, 너무 사랑해요. 아니, 우리 단장님 이 시간만 되면 자꾸 이 스피커 앞도 이렇게 쳐다봐. 고마워요. 아유, 고마워요. 아유, 고마워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꾸준히 덕분에. 그러니까. 주광이가 아니고. 아니고. 꾸준히 덕분에 이렇게. 뭘로 할까요? 우리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론 뭐 할까요? 용공은 하는 놀로운 peng고 소리가 울고 있어요. 하나도 맞출려고 했는데. 아이고. 내가 정말. 하나 더 맞추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 더 맞추려고 했는데. 허헤헤헤헤." 죄송합니다. 우리nek도 이번엔 toutes very muchrière. 아니라긴стаgraduate surprised A pin emi chile. 아 잠깐만요 아 이건가봐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 저희가 술자리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자리 만나다가 저희가 이게 길어지니까 노래방까지 같이 간거에요 그래서 제가 준키혜 앞에서 노래를 했더니 준키혜이 형 목소리 너무 좋다고 저한테 갑자기 몇 번 목소리 너무 좋아요 저한테 막 이렇게 해줬어요 되게 나긋나긋한 형의 그 목소리 기억나요 바로 옆에서 이렇게 귀 속말로 하듯이 되게 의외구나 전혀 몰랐어요 형님은 그렇죠 모르는 사람 많아요 계속 숨겨 둘 거야 빨리 보고 싶은데 소중한 제보를 보내준 락키 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나고 아이돌 플러스 앱을 꼭 확인해 주면 It's a ride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 ride 단 아무도 모를게 아무도 몰래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It's a ride 우리 집으로 가자 분명히 이렇게 잠시만 이런 걸 외치고 이런 걸 했거든요 이 자세가 정확하게 이게 사실 저희는 우리 이제 새해 인사 먼저 한번 드려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우 그랬죠 괜찮으신 거죠 맞죠 알았습니다 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뭐야 왕자님으로 왕자 저희의 왕자님으로 모른척하지 마요 모른척하지 말라고요 제가요? 네 저는 아닌데 저는 나간 적이 아 그래요? 맞나봐 맞으면 카메라 좀 넘겨 아 아 아 아닌가 어? 맞아요? 아 일단 가볼까요? 고갈마사춘기 선배님의 아틀란티스 소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모두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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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나왔죠 아 이거 약간 리메이크 자 네 맞아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유앤노래 노래를 그러니까 노래를 모르시니까 어렵네 자 이거 에어 진짜 모르겠어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이거 너무 드렸다는데 아! 헤쳐가지고 지금 아 이거 너무 드렸다 비빈지 너무 엑소 선배님은 으르렁? 진짜요? 이거 너무 으르렁 으르렁 하시던데 나는 맞추려고 했는데 아 이거 맞추려고 했는데 아 죄송해요 자기들 안다고 어떻게 잘해 정답을 외쳐버리면 어떻게 잘해 역으로 아이고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새로운 하트네요 지금 준기 선배님 잘하시는데 기광 선배님께서 지금 잘하시네요 오오오 손톱을 잘 꾸물어야 해요 그 점이 아니에요 이게 쥐 날 듯이 이렇게 펴죠 저 추미애 어? 어? 이거 밖의aben 아 아like 아 아 아 아 아 아 2 노밖엔 못 으 으 으 으 으 으